어쩔 수 없어요 이..이거밖에 지금 길이 없어 길이 이거밖에 없어 난 죽음을 택하겠다 계속 고민하네요 멍쩨 멍쩨 멋지겠다 그리고 한 장 더 드로우 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는 한 장 더 들어왔는데 내가 말한지 멍쩨! 일단 이거 지금 제 학교에 엔티키였을 수 있어서 쟤네가 내 덱이 다 될때까지 소환을 누가 봐도 달릴 것처럼 보인다는거지 글쎄요 지금 중지를 막고 달리고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중지를 막고 달리고 있어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착지하겠네요 하겠죠? 또 아 또 아 잠깐만 이러면 이거 무조건 써야되는데 이거로 먹어라!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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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도 버티면 이긴다는 마인드겠네요 키티요 새롭혔죠? 나니? 흐헤헤 나니 어째서 일단 취미로 꿈뽑시키라 웨이투드림스 네모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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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다아 또 보자 하등 도움 안 되는 친구들아 좀 보고싶네 랩하래 멍멍이 오빠 제외하고 에그니스터 에그니스터 한 장롱 어떻게든 되겠나 딱 어떻게든 되겠나 까지긴 한데 야 손패를 그렇게 교환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돼? 에에에에에 넣었을때 로크보드 일단 로크보드가 통해집니다 어떻게든 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서 한번 걸어봐야된다 여기서 일단 한번 걸어봅시다 아니다 차다리 저렇게 안가 우리 전벽어사라고 문사에 레모델들 레페레 예 네 세장 세장 폭밥 폭밥 아 깨워도 안 끝난다는 게 문제네 졸무 계좌 은근히 너무렐리야 펜둘럼 세팅 그러면은 심혜로 아 설마 다 썼어? 다 썼나봐요 얼마냐? 잠깐만 얼마냐? 여기에 내가 들이받고 죽나? 그거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받고 내가 죽나 계산해야 돼요 나 여기에 받고 죽어? 3천 일단 2천에 근데 상대가 뿌연이면 망하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지금 길이 없어 길이 이거밖에 없어 난 죽음을 택하겠다 계속 고민하네요 우와 와 토커가 빤스런했어 이불 현장을 못 치웠어 근데 상대일때 거의 다 털었는데 이제 퇴원한 카드가 있을까요? 이쪽 아직 네오 템피스트 안나왔잖아요 흐허 네오 어쩌고 하는 그 친구 아직 안나왔잖아요 아 저기 참기 있으면 멀티플라이 있을건데 몬스터밖에 못 내린다 아 아 아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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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얌전해져서 그죠? 운을 멀티플라이 멀티팀 멀티플라이 그래서 아쉬운 점은 뇌물을 위하자 액댁 안보 재돌리지는 못하네요 3장 당 하나라고 상대방 3장 당 하나를 상대방 거를 뒷면 제외하고 그거 당 이제 뒷면 제외된 걸 돌리는 방태라고 다들 돌리면은... 요소 문제가 있지요 다이아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이걸 또 수동을 벗는다고? 액댁 4장 남았거든 이제 진짜 거의 다 썼을 건데 뭐 남아있네 이제 이제 그... 하등 안 쓰는 애들하고 그나마 2장 예상해보면은 괘참기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래시안 어쩌고... 죽음을 택하였어 흐흐흫 아따... 하... 이렇게 빡빼빡 상대 액댁 한 번 봐서 뭐 남았는지 볼펄까? 그래 뭐 어떻게 짰는지는 좀 봅시다 멀티플라이 안 넣었네 멀티플라이 안 넣었고 괘참기는... 아까 아까 괘참기 하나랑 일단 이거 그... 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네요 4마리 4장 안 나온 거 4장이... 파이어월... 얘는... 얘는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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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꼴을 못 봤어 뭔지 효과도 그랬듯이 몰라 그냥... 안 봐... 안 봤어 그냥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있었고 다크이거니스토랑 괘참기 안 썼으니까 이거 아... 파... 얘도... 얘 들어가있네요 그러게요 그럼 얘 썼었나? 괘참기 얘를 썼던 거 같은데 아니 나 얘를... 얘를 두장 썼다 어... 맞다 얘 얘 두장 썼다 얘 얘 두장 써가지고 그랬던 거 같다 그리고... 초계승 아예 안 들어갔네요 초계승 아예... 다이아도 안 들어가있고 이그니스토라고 모르는 게 맞지겠는데 이건...